인천연수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가져셔야 될 것이 바로 4월 29일 날 최종 변론기일이 인천연수월 지역구 민경국 사례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대법관들이 지금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할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대법관들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언론들이 침묵하고 야당들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봐서 다 입을 다물고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강경파들 철음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무리스를 감행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4.15 부정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 부정을 다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참 면정신 사람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대법관들이 이렇게 해서 되나 그런데 대법관들이 완전히 뭐죠? 지금 대법관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대법관들이 4.15 부정선거를 진짜 덮으려 하는가 저는 덮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덮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춰서 지금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다. 지질 끌면서 지금 속도를 냅니다.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그냥 인천연수월 사례를 기각시키고 그 다음 기각이 하나 되면 거기에 따라서 판례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그걸 다 기각시켜버릴 그런 의도를 지금 강하게 풍기고 있는 겁니다. 민경욱 의원이 인천연수월의 부정선거 소송을 대법은 최종변론입니다. 최종변론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기자회견이 4월 29일 날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대법은 정문 앞에서 있고 변론 기일이 오후 2시부터 대법은 1호 법정에서 있고 방청이 가능합니다. 의로운 재판 하나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불이한 재판 하나가 나라를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정인신문을 방해하는 선관위는 뭐하라 선관위가 정인을 안 부르려고 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이 정인인데 투표관리관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숨기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 숨길 게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은 4월 29일 날 최종변론의 초미의 관심 정인신문의 초미의 관심은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1장기 도장이 이렇게 천장 이상이 나온 겁니다. 송도 2동 제6투표소에는 1900여 명이 투표를 했는데 절반 이상의 도장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1장기처럼 뭉개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정인을 부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투표관리관이 정인인데 투표관리관 대신에 투표사무원 두 명의 주소를 제출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이 투표사무원 두 명을 불러서 정언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대법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선관위는 대법원에 여러분들 명령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선거입니다. 1장기 투표지에 도장을 찍은 투표관리관의 정인 출석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게 확인된 이상 일단 대법원에 4월 29일 재판 연기시청을 제출했는데 대법원이 어떻게 나올지는 결정을 기다려봐야 됩니다. 대법원은 서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기 전에 그냥 서둘러서 그냥 끝을 내고 인천연수원에서 원고척 기각을 내리게 되면 나머지 지금 다 기각이 되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사의로 부정성을 완전히 덮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이 두 분이 중심입니다. 거의 악랄하게 뭡니까 재건 표장에서 증거를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조재연 씨입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최초로 소위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의 힘입어가 대법관이 되신 분이고 얼마 전에 시벅클럽 때문에 또 소론이 있었죠. 이분이 신임 대법관이 작년도에 된 천대엽 대법관입니다. 좀 제대로 할 줄 알았습니다마는 영 제가 볼 때는 시원치 않습니다. 인천연수원의 주심을 맡았던 분입니다. 지금 전거 은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드로 위가 쓸어붙은 투표용지를 감정해달라고 했던 얘기에서 본드 투표지는 사전투표지가 본드가 붙어서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지는 앱슨 프린트에 출력돼 가지고 사용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인쇄소에서 사용되면서 인쇄가 돼 가지고 본드 증거가 난 겁니다. 정정기 때문이라고 감정인이 답했습니다. 투표한 게 벌써 2년 전인데 무슨 허술이냐고 했더니 종인은 전화가 발생해도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한답니다. 대단한 발견하셨습니다. 선거관리부는 행상 복원 종이로 노벨상을 타시고 감정인은 2년 넘게 정정기가 고이는 종이로 초강력 배터리를 만들어서 떼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심이 그냥 죽어버린 사회가 된 겁니다. 사회가. 감정인도 믿을 수가 없고 대법관도 믿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다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모두가 증거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변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배춘잎 투표제가 왜 나왔냐고 했더니 출력되는 용지 밑에 손을 대고 있다가 생긴 일이라고 선거관리위원회 변명했습니다. 그럼 잘못 인쇄된 건 그 사람이 하긴 했겠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취해야 될 다음 절차는 재발급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메뉴원은 음련이 프린트할 때 잼 같은 오류가 발생하면 재발급하는 절차가 있고 사회로 총선 때 연수구 의뢰에서 또 5매가 재발급된 사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쇄하다가 지역구 투표제와 비례대표 투표제와 갭쳐서 나온 인쇄 오류가 발생했다면 재발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요? 유권자 한 명당 투표제는 딱 한 번만 발행한 것을 알았다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당신들은 바보입니까? 이런 투표제가 배춧잎 사전투표제가 나온 거죠. 또 이 투표제를 대법원에서 뭐죠? 위변조해 가지고 원고측 변호사들에게 제공했다는 겁니까? 대법원이 위변조에서 조재현 씨가 그냥 고발된 상태죠. 그것도 허지부지 그냥 경찰로 내려가서 없앤 거죠. 나라가 완전히 그냥 개판입니다. 개판. 내가 우선밖에 안 나오네. 대법원 나는 이번에 이 선거 무효소송을 다루며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이렇게 썩어 문드렸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춧잎 사전투표지는 그냥 인쇄된 겁니다. 인쇄 과정에서 잼이 붙어 가지고 다음번에 여러분들 겹쳐가 된 중복 인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지가 출력돼서 프린트로 출력돼서 사용됐는데 인쇄됐으니까 부정투표지인 겁니다. 한 장만 나와도 이게 그냥 세상의 디지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선관위를 도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없다고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이것을 위변조 해 가지고 위변조를 누가 했겠습니까. 조재현 대법관이 했습니까. 아니면 밑에 조동령인가는 그런 법원 사무관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선거관리위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 제공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동안 대법원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결론을 내릴 것인가.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여 왔다는 의심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제가 계속 추적을 해 왔기 때문에 6개월에 끝내야 될 재판을 2년 이상 끌고 있는 점입니다. 선거에 문제가 없었으면 4.15 총선에 문제가 없으면 벌써 끝냈겠죠.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때나 재판 진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법관이 겸직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관이 그냥 선거관리위원장인데 대법관이 그냥 또 판결을 해야 되는 이 기막힌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법관들이 선관위원장 하는 걸 다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의 요구에 따라 판례를 계속해 축적해 왔습니다. qr코드를 사용하는 거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불법입니다. 그것을 2021년도 11월과 10월에 살짝 그냥 통과시켜서 판례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거는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재검표장에서 마치 위로부터 지시를 받은 듯한 행동을 한다는 박주현 변호사가 조재현 대법관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검표 이후에 노골적으로 감정목적물 대부분이 보고한 감정목적물을 누락시킨 수준 이하의 감정보고서를 조재현 대법관이 작성했습니다. 아예 작심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배춘잎 투표 짓는 것 같은 핵심 감정목적물 정거물의 위변조를 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한 겁니다. 이동환 변호사하고 박주현 변호사한테 대법원에 보관 중인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원본이 아니라 위조본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김형철 전 공군 중장과 바실리아티베 조슈아가 고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건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출범하기 이전에 서둘러서 바로 인천연수월에 선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길을 잡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대법원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지금 했다는 것을 나중에 대법관들이 다 책임을 지어야 될 사안들이죠. 그래서 검찰 수사권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것마저 지금 선거 수사에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선거 수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자신이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좀 잘못해가지고 그냥 빼앗겼지만 당신들을 절대 당신 뜻대로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대법원으로 움직이고 선관위로 움직이고 대법관들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기각 판단을 내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국민들이 조용할까 국민들이 덜고 일어날까 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기막힌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가 찬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또 정말 참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세대의 문제하고 다음 세대의 문제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